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중국 공주의 샤이오주기. 같이 방학회를 놀러 왔습니다. 여기는 중국 공주의 밥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중국 공주의 샤이오주기입니다. 중국 공주의 샤이오주기. 중국 공주의 샤이오주기. 저는 오늘 이곳의 홍보대사로 이쪽 대여 유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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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장을 잘 지울 수가 있거든요. 되게 즐거워요. 이게 프랜츠 워터인데 가지고 다니기 관련해서 수업을 하면 되게 즐거워. 안녕. 연흐름. 오늘 연흐름이 많이 났으니까 화장 한번 먹어볼게요. 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이 guy 중국은 약국에서도 많이 만나보실까요? 그리고 이건 저희는 수분, 수분 마시고 피부 재생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죠 응, 안구앗구에 조용히 세워가지고 바로 이 수프님들로, 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거 받도록 갈까요? 안녕 에센스인데 제가 더 구입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바보이시나요? 진짜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데요? 이걸 이렇게 약간 커페이스 뭐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이렇게요 이거 고거 바르고 나서 저 얼굴 한 번 풀어봐도 돼요? 저 얼굴 한 번 풀어봐도 돼요? 저 얼굴 한 번 풀어볼게요 저 얼굴 한 번 풀어볼게요 안녕 짠 이렇게 중국 최대 박람회인 방정 시가의 비행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너무 즐거웠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안녕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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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